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외국인의 영어를 하는 걸 듣다가 저 표현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말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표현 한번 써봐야지 다음번에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때가 있으면 꼭 한번 써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없으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진짜 확 꽂혀서 진짜 꼭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다음번에 반드시 쓰게 될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려운 표현도 아니에요 정말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잠깐 들른 거기도 해요 이게 어느 한 단어를 정말 아주 기발하게 잘 간단하게 그리고 또 활용함으로써 그 뭐랄까 그 표현의 전달력을 정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어느 남자가 어떤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어떤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흠 잡을 데가 없이 정말 완벽한 게임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이제 플레이 컴퓨터 게임 이 게임이 유일하게 안 좋은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언두 뭔지 아시죠? 언두 컨트롤 Z 하면 언두가 되죠? 되돌리기요. 방금 한 내가 컴퓨터 상에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방금 입력한 것이나 방금 한 어떤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바로 전 단계로. 언두. 언두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언플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원래 회화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특정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전달을 위해서 있는 단어들과 없는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서 지어내서 할 때 많아요. Anyway, so 다시요. The only thing bad about this game is that you can't unplay it. 지금쯤이면 이미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그 게임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 잠깐만 왜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 아 그걸 다시 해서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또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Ever since this game, 이 게임 이후로는 I've never been able to play another game, 다른 게임을 해서 and have that same level of appreciation. 좀 의역을 할게요. 그 같은 수준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요. So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just completely raised the bar of what I expect from a game or what I feel is a good game.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It just completely raised the bar. 완전히 그 눈높이를 그냥 확 높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음식을 먹어봤다거나 어느 어디를 가봤다거나 어떤 책을 봤거나 어느 영화를 봤는데 그게 진짜 너무 재밌어서 어...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 어... 제 경험으로는 한동안 다른 거를 못해요. 다른 거를 먹어봐도 다른 데를 가봐도 다른 영화를 봐도 그냥 다 시시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사실 이런 식의 표현 이런 느낌의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아... 뭐 예를 들어서요. 어... 요즘 뭐 인공지능이 있는 막 세탁기도 나오고 뭐 그런다 하죠? 오케이? 아... 그게 엄청나게 좋다고 가정해볼게요. 너무 편리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면은 다른 건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요. 그쵸? 다시는 다른 걸로 그게 없는 기종으로 이제 못 돌아간다. 아... 그런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쓰는 게 You can't go back. You just can't go back. Once you've used A laundry machine with AI You just can't go back. You just can't go back.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있어요. 이거는...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that people use. So again,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Once you've used A laundry machine with AI You just can't go back to anything else. You can't go back.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사람이 한 것처럼 You know, the only thing bad about this game Is that you can't unplay it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딱 듣자마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기발했던 것 같아요. Because it's using all the words that I already know It's just I've never thought of using it in this way.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I've never been able to play any other game and have that same level of appreciation. So let's say that you watched a really good movie and you want to use this expression You can say You know, the only thing bad about this movie is that you can't unwatch it. 갑자기 생각나는 게 Breaking Bad 제가 몇 년 전에 Breaking Bad를 보고 한동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다른 걸 그 어떤 걸 봐도 그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뭘 봐도 다 시시했던 그런 시기가 몇 달 지속이 됐던 그런 좀 유치하지만 그런 기간이 좀 있었어요. So I totally understand this sentiment 이 지금 이 이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 게임에 대해서는 on play 영화에 대해서는 on watch 음식에 대해서 on eat 라고 해도 사실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I don't know why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on eat 라고 할 것 같진 않고 unexperienced 라고 할 것 같아요. That was just the perfect pizza. There was I have no absolutely no complaints about it. The only thing bad about that pizza is that you can't unexperience it. You can't unexperience it. So ever since that pizza I've never been able to eat any other pizza and have the same level of appreciation. You see what I mean? Okay.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I'm not exactly sure why on eat sounds so weird. on play on watch 다 없는 단어들을 그냥 on의 활용을 응용해서 이렇게 막 지원해서 한 거지만 왜 on eat 가 이상한지는 I just don't know why. It just doesn't feel right. 그냥 뭔가 느낌이 안 맞아요. So when it comes to food I would just say unexperience.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도 뭐 un-go untravel 안 되고 그냥 unexperience. That is the perfect spot. That's the perfect location for you know a family trip. 예를 들어서 가족여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완벽한 곳이다. 완벽한 장소다. The only reason you wouldn't want to go ther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The only reason you wouldn't want to do something.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 만한 유일한 이유는 이라고 함으로써 이것도 유일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약간 비꼬면서 약간 sarcastic 한 것도 있죠. The only reason you wouldn't want to do something. The only reason you wouldn't want to go there is that you can't un-experience it. Okay? The only reason you wouldn't want to watch this movie is that you can't unwatch it. The only reason you wouldn't want to eat the pizza there is that you can't you just can't un-experience it. So after that you probably won't be able to have any other pizza you probably won't be able to watch any other movie for a while and have that same level of appreciation. 물론 여러분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소화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게 얼마나 완벽했는지 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정말 It's a very clever way It's a very sophisticated way to express that feeling So I really hope that you can use this expression the next time you a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was just perfect that was flawless I know that I will I definitely will sometime in the near future whenever I get the chance I hope you have a good rest of your weekend actually the weekend just started so I hope you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probably next wee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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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